우리가 지금 해주는건지 스크림 당연히 우리가 하고싶으면 먼저 해야돼 우리 지금 인기 쩔어 지금 아니 나 지금 새 팀한테 스크림 연락 왔다니까 오늘 우리 지금 맛있게 먹으려고 우리 맛집 소문났네? 맛집이야 우리 보약이야? 고민해서 골랐잖아 그래서 아 우리가 고르벨자 이누나 저 입에 사정했어 끝나고 우리랑도 해주면 안되냐고 웨이팅해서 먹으려고 얼마나 맛있게 먹으려고 팀형 오마카세 하래 오마카세스 웨이팅 어때? 웨이팅? 웨이팅 나쁘지 않네 우리 욕실 스킬자가 없긴 하거든 비 메인 작업하러 가자 어 나도 봐? 나도 그럼 욕실 버려? 넌 욕실 보고 있어야 돼 어 보고 있어 계속 그래 못 나오는데 욕실 체크 안 탈피탔다 나 뒤에 밟아볼게 어 뒤에 둔다 레이나 이거 런치박스 뒤볼 준비해 탈탔다 나이스 나 나 탈탔어 나야 나야 짤 짤 이따 나이스 깜농 더야 기억나는 형이지? 아 띠스 바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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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짤 아 1분까지 기다려봤네 1분까지 기다려봤네 추적기 그냥 한번 던지 던졌어 얘네 던졌어 에이 가자 이거 오고 있으니까 에이 에이 고 야 야 야 욕실 뚫어줄게 이긴다는 마이템인데 살려 살려 헬기야 잠깐만 잠깐만 살려 아 씨 아 쏘리 아 올 때 할 걸 아 병원아 쬐 쬐 쬐 쬐 가 가 가 가 지금 가 가 가 가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체인버 주게 체인버 아 아니 체인버 누가 잡았어 런치박스가 어 티비 아니라 끝났어 게임 안 돼 이거는 해초리가 조금 마려웠던 게 우리가 B작업을 하는데도 해기가 B에 있고 명훈이가 혼자서 욕탕에 있게 돼 원엔트리인데 원엔트리가 욕탕으로 혼자 들어가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플레이예 그렇네 그러면 나는 그냥 아예 명훈이가 가는 곳에만 계속 그냥 있는 느낌으로 해볼까 그럼 얘기해 둘이 얘기해 명훈이랑 택템 저랑 이거 명훈아 우리 그러면 이거 해보자 에이 내가 여기 클리어 할 테니까 너가 들어가는 거 해보자 한번 여기 해볼게 기술 어 영원아 가지마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말하면 가 말하면 아 나 기차 찍혔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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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혔어 기차 지원자 기차 지원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아 깔았다 지금 거 지금 거 지금 거 지금 거 일단 왔어요 크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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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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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채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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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트레드 뺏어 뺏어 오케이 맞아 뺏어 맞아 뺏어 나이스 나이스 다 같이 A 가자 A 갈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쇼트로 질러 내가 가릴 거거든 처음에 여기 위치했다가 귀체 날라오거든 이거 빼고 가자 약간 KO 칼 빼듯이 기술 써서 날라온 거거든 아냐 지금 날라왔어 봐봐 날랐다 어 이제 가자 하나 둘 셋 롱도 봐줘야 돼 어 애들 총 짧은 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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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줘 이거 삥삥 어 삥 준비 삥 나이스 있다 있다 야 채트 여기 메인 아아야야야 낚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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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 인 인 한번더 연막 안에 봐봐 연막 안에 봐봐 연막 안에 봐봐 연막 안에 봐봐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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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개 빨리 질러보자 아니 너무 빨리 갔어 내가 연막 깔지 전에 갔어 고 하라고 하면 가 응 응 오케이 확인 어 지나갈 준비해 하나 둘 난 롱으로 가야돼 이거 가만 아까 어 어 오케이 달린다 이거 어 내가 롱으로 달아봐 어 응 나해줘 고 가다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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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븐 오퍼 헤븐 오퍼 헤븐 오퍼 나 달랐어 일단 아 여기 120 제트 여기 핑 안돼 아 아니 이게 왜 자꾸 가라고 안 하는데 가세 아 나 못 들었나 내가? 해봐야 돼 나도 못 들었다 어 나이스 나이스 뒤에 백성 왼쪽 왼쪽 땡 어 사형이다 아 이겼어? 때렸어 됐어 자 나이스 오케이 호가야 팀장 아 물지 형 오더 오더 미안해 안 들려 나 목소리가 우리가 처음 맞춰봐서 그래 내가 지금 물지 오더를 쭉 듣고 있었거든? 느낌 있어 믿고 해도 될 듯 우리 좀더 합 맞추면 더 좋아진 듯? 어 그래 그래 어 상대 멤버 보자 남봉 짠뽕마마 남봉팀이 김뽕팀 이겼대 훈아 훈아? 하하하 나 훈아가 된 거야? 이제 짧게 짧게 부를게 아 편하게 불러 아니 어제 근데 물지 형 아스트라 연막 갈 때마다 얼굴 색깔이 비쳐가지고 얼굴이 보라색이 돼 아 조명 어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오늘 침착해야 돼 왼쪽에 까봐 하나 하나 둘 셋 가가 오케이 낚시라이 없고 어 없고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빠져 뱅스 뱅스 자고 보고 나 벌리고 있었어 아 여기 다 있어 낚시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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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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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만 가야 돼 왼쪽은 어어 까만 짤 나이스 가방 안해 메인 뒤 뒤 뒤 뒤 뒤 아어어 까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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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는데 버곤이 오면은 명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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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 내지 말고 어? 잠깐만 잠깐만 나취야 나이스 차 있다 짤 던너트 가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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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물질 맞았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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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 왼쪽 가렸어 나이스 센스 안 피 낚시해 낚시해 낚시하리 해제해제해제해제 아 다닌다 총먹고 오케이 총먹어 센트노라 해제하고 총먹어? 나 피해방사 준비해줄게 어 형해줘 아니 거기말고 더 오면 아 여기 재고있어 이거 아이고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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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뒤에 아 아 오케이 어제부터 얘기했지만 사실 여태껏 잤던거는 그냥 진짜 다 잊어도 돼 우리가 사실 스크림할 때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 맞겠네 맞겠네 실전을 들어가는 거는 일단 택틱을 다 배우고 코딩을 해야됩니다 저희 코딩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아니 장합팩 뺐어 우리 들어오겠다 들어오겠다 들어왔어 에이메인 에이메인 안들었어 안들었어 한명짤 슛이었어 슛 에이메인 오케 여기 한명 더 황짤 후우 좋았다 시오겠다 나 그럼 에이비울게 바라지 아직 안들어왔어 들어왔어 C 나 화살 없어 명은이 빠져 그만 그만 5포로 해 5포로 할거면 나 B볼게 오케 이러면 나 A 다시 갈게 나 C정진 나갈게 이제 오 나이스 에이메인쪽 나이스 나 메인에서 드론 보낸다 여기 찍었어 여기 두명이야 어 앞에 안에 왼쪽에 있나 크레이지 해줘 어까비 어까비 응 나이스 총먹었어 나 총먹었어 어 야 뭔총이야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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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줘봐 어 야 고친다니까 메인 아 아이고 아 아 아 좀 올려 텐션 잘했어 진짜 나 오늘 킬 많이 했어 그니까 최잘했는데 엷 엷 엷 엷 파이팅 파이팅 이겨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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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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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던거 같기도 누나 사운드만 들어봐 누나 여기 총있다 인한다 인했어 얘네 다시갔다고? 아 우리온거지 우리온거야 여기있다 있다 있다 헤네나 여기나 여기안에 있어 짤 나이스 방금 좋았다 누나 콜 있을거야 있을거야 뒤에 보고있다 우리 나이스 기다려봐 램프에 있어 램프에 램프에 있어 램프에 램프에 있대? 이거 사라지면 B인까봐 기다려야돼 기다려야돼 이거 언니 뒤에 뒤에 한번 봐줘 텐템언니 뒤에 이 쪽 뒤에 어 체인 볼거야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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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그래 바로 오른쪽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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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봤다 에이 여기 좀 봐줘 나이스 나이스 해제해봐 내가 메인 봐줄게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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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니 죽여봐 나이스 나이스 와아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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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아 맞다 핵이 나이스 욕실 내가 보고있어 욕실 내가 보고있어 나이스 핵이야 브리핑 좋아자 개나이스 너무 좋았다 렛츠 렛츠 가가가가가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나갔어 들어가자 짤 나 CT 볼게 내가 램프 볼게 램프 램프 어 니콘 깠어 니콘 깠어 이거는 니 내 총을 먹었을 수도 있어 내 총 먹었을수도 있어 내 총 먹었을 수도 있어 내 총 먹었을수도 있어 여기다 여기다 나이쿠 오케이 나이스 내가 욕실 또 뚫을게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와봐 어 야 나 궁 왜 뭐야 왜 안들렸지? 아 뭐냐? 킬조이 뒤에 한번 봐야돼 이따가 깔고 설좀 설좀 아 잠깐만 좋겠다 자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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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아 아니 불이 여기 깔려갖고 아 어지럽다 아 뭐지? 거기 한 번 더 있었어 어 뭐지? 어이 맞네 으어어어 아 잘 졌었다 깝 혜연 보고있어 엄만 깔아놨어 나이스 혜연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오케이 혜연 너 지금 5인분 누나 누나 가다가자 가자가자 여기 있을거야 있을거야 이거 피에 한 명 더있어 후카에 누나 먼저가 누나 먼저가줘 그냥 고고고고고 여기여기 왼쪽이쪽 어 미친 나 피없어 나 피없어 같이가 오케이 오케이 탈탈다 가자 탈탈다 가자 지금가자 어 아 어 부활 코니키 여기 욕실쪽이야 그러면 설치한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못 갈기만 하면 돼 못 갈기만 못 갈기만 천천히 어 가야돼 가야돼 총사봐 가 가 가 그냥 내려가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이거 엘보를 왜 아 이거 왜 왜 비었지 이거 우리 다 볼 수 있었는데 자리 아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아쉽다 아쉽다 너무 아쉽네 아니 명호가 근데 덜 나왔구나 아니 더해야될 거 같아 더해야될 거 같아 근데 그런 걸 한 번 당하는 게 좋은 게 대회 때 그런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그래 그래 맞아 아쉽다 아쉽다 스크림 때 당한 게 나아 스크림 때 이렇게 당하고 하는 게 확실해 다음에 똑같은 실수 안 하면 돼 굿굿굿 경험 하나 얻었다 공간 파이팅 파이팅 어나운에 체크했습니다 가자 여보세요 불차징 아 괜찮겠잖아 A A A 레이즈 보았어 B B B 아직 없어 B 아직 없어 아 좀 빨리 썼다 어 여기다가 소바 썼어 A A 온다 A 세팅 천천히 해 봐 천천히 해 리테이크 해봐 텐넨을 갖췄다 나 나가볼게 아니 빠지고 와야 되는데 1층에 있었어? 1층이나 2층? 나이스! 여기 하자! 어디지? 혜우 2층에 올라간 거 같아.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이! 자 근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A가 먼저 싸우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같이 사람이 왔을 때 가야 되고 괴물 지름이 뒤로 돌았잖아요. 내가 지금 뒤로 돌고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컴벨 라인 쪽으로 붙었을 때 그 다음에 교전을 시작해야 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걸 서로 서로 계속 얘기를 해.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갈 수 있어. 네. 오케이. 미드 바이퍼. 제임 혼자 있어. 얘네 미드에서 좀 스포트하는데? 나 이렇게 궁금하니까 C 들어. 아.. 조금 기다렸다 할래. 일찍 일찍 할게 그러면. 15초에 또 리콘 깠다. A에. 여기 3명! A 개많다. 배급할게요. A 점에 떨어졌어. 니콘에 찍혔어. 소가 있다. 안에. 이거 살 때 살 때? 나이스. 오케이. 라스트.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좋습니다. 나이스. 2층 2층 여기 누나 0이야 강치 0이야 봐줘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사치 공날랐어 CT쪽에서 내려왔다 소바 여기 내밀면서 하지마 내밀면서 하지마 이건 찍혔다 나이스 이거 킬조이가 ADC 우리 4명 B러쉬 B러쉬 이거 차라리 너가 핫쓰고 물주야 내가 설할게 그냥 너 죽으면 안되니까 내가 설을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설해봐 연막 깔아줄게 이거 2층 계급 쏘는중 아 맞아 죽었네 설치했거든? 천천히 명훈아 천천히 뒤로 빼 뒤로 빼 할만해 아 미안 아 B를 밀려면 미드를 억박을 한 명을 치던지 사이트를 아예 밀고 들어가야되요 저희가 설치를 먼저 하지않고 아 너무 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넵 백사 들어와 백사 들어와 백사 들어와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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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드디어 엔구슬 있나? 그구나 여기 연장전이야 연장전이야 와 하나 딸비야 왼쪽 바로 왼쪽 밑에 나이스 아 나 포인트 하나만 나 궁있어 아니 아니 연장전이야 혜기야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혜기야 근데 너가 잘 잡았다잉? 나 이번에 5닉도 살아있잖아 아니 연장전 초기야 된다고! 해나! 그만 좀 해! 안 씨발! 그것도 몰라! 제일 뜬다가 병원 가볼게 삐 러쉬 가자 삐 러쉬 가자 나 드론 굴릴게 그럼 드론이랑 같이 가야돼 간나? 위치 없어? 2층은 나 못 봐준다 나 2층 봐줄게 여기 있다! 야 란드에 뺏어 가자 야 이거 남몸도 있다 이거 머리 차린다 밀어내 밀어내 어 밀어내 밀어내 어 밀어내 밀어내 장막 내려가거든 슬슬 오케이 여기 있다 가자 눈사람 맞아 여기 있다 정면! 밑에 있어? 지금 스파이크 설 때 2층 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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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하 г1 하하하하하하하 비디오르단식 benef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